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쪼잔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쪼잔할까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에게 한 사람에게 대통령 모욕 혐의를 적용해서 그 권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고 고소의 주체가 청와대 혹은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흘러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 관계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한 자연인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시민을 상대해서 고소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위나 영향력 때문에 공적인 인물의 위치에 서게 되는 사람이라면 대개는 처음에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살지만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비난이나 비판 등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난과 비판은 자신이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이 행사하는 일종의 자연적인 권리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고 권력자가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를 혐의를 잡아가지고 고소를 감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고소하는 주체도 자신의 행위를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지 않았던지 끝까지 고소 사실 자체를 덮으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김정식 씨 34세는 2019년 7월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전단을 국회에 살표한 혐의로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식 씨는 신동화 2020년도 7월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처음 조사를 받을 때 담당 경찰관이 해당 사안이 VIP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건 꼭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물론 그 김정식 씨가 살포한 전단에는 정확하게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다소 아주 강한 그런 모멸적이고 모욕적인 문장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정도를 갖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한 말이지만 고소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당사자인 김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자국 국민에게만 이러는 거냐. 북조선의 개는 내가 직접 만든 표현이 아니라 일본 잡지사에 사용한 표현을 번역해서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조서를 꾸미는 당시에도 경찰은 누가 고소했는지 고소 주체에 대해서 일체 함구했습니다. 당사자인 김 씨가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묻고 또 물어도 경찰은 누가 고소했는지를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런 내용을 사건 전말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마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 시민들이 아마 질문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정부를 갖고 국민 개인을 고소할 수 있는 거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참 이해하기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정말 좀스럽다, 정말 쪼잔하다, 정말 머머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했다면 처음에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가 나가고 시끌시끌해지게 되면 청와대의 대변인 명의로 공식적인 그런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김모 씨를 대통령께서 직접 고소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니고 바로 의무라고 봅니다. 국민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고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했다면 그것은 크다면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건이 숨길 수 있을고 노력하더라도 언론 취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까발가지게 되면 그것을 아마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서 이 문제를 취재하게 됩니다. 대통령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일종의 칭고죄에 속합니다. 결국 언론들의 취재 열기에 맞아 못해서 청와대가 고소 사실을 적당하게 시인하는 형식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미뤄보면 5월 2일 날 오후까지도 일체 반응이 없었습니다. 5월 2일 날 늦은 시간대에 청와대의 시인이 일종의 간접적인 시인이 공식적인 시인이 아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식적인 대변인 혀명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그런 취재에 응하는 형식으로 혀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5월 2일 날 오후 20시 51분에 올라온 한국정제신문의 기사는 북한 원색 비난에 침묵했던 문재인 국내 비판 전단에는 꼭 처벌 원한다는 내용의 제목의 기사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사로 미뤄봐서 5월 2일 날 일요일 날 아주 밤 시간대에 그런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 시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측은 결국 고소 사실을 인정했다. 기사 내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도 여전히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같은 날 5월 2일 날 일요일 날 오후 21시 17분 중앙일보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납니다. 욕하면 풀라든 문재인 욕은 권리라든 조국 모욕죄 내로남불이란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소 여부와 관련해서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고소 행위만 대리하는 이미 대리인입니다. 현행 행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225조입니다. 이것은 미성년자 등 피해자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유일한 고소권자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김 씨를 보육해미로 고소한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란 뜻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고소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한 사실도 그렇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늘 지금까지 문정권 하에서는 자주 관찰해 왔듯이 두리뭉실하게 어물쩡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의 언론 보도를 미뤄보면 결국은 30대에 속하는 김 모 씨 그런 전단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 모욕죄를 적용해서 그렇게 고소를 단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안도 언론 취재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소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그냥 밝히고 넘어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끝까지 그것도 그냥 의묵하게 어물쩡하게 두리뭉실하게 숨기고 숨기가다 결국은 그것도 인정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적당하게 언론들이 알아서 대통령이 고소를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 청와대 관계자 혀명을 넣어놓은 것은 조금 궁색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면 돌파를 해서 국민들의 의심이나 의혹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의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